오늘은 지지스타케드를 통해서 복사, 이동, 회전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우선 상단 리본 메뉴를 보시면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동, 회전, 복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이라는 명령어부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선을 가운데 하나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 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동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도 되고 명령어로 M이라고 입력을 하면 무브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이 상태에서 객체를 잡아준 다음에 객체를 잡고 엔터 그 다음에 기준점을 잡아주고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두 번째 점을 원하는 위치에 지점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선이 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다시 이동을 해서 엔터, 기체를 잡고 두 번째 점 어디를 찍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값을 입력을 해서 200만큼 가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선이 일로 200만큼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무브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그릴 수가 있고 예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선이 있는데 여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다시 그려도 되지만 이거를 이제 이동해서 이쪽에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무브, 엠, 엔터,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잡고 두 번째 점을 찍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떨어진 객체나 선을 이동을 할 때 혹은 이런 전체적인 객체를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명령어 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회전은 이제 Rotate 라는 명령어로 동작을 하고 기준점을 중심으로 객체를 회전한다 그래서 이 Rotate 회전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도 되고 명령어로 R5라고 입력을 하면은 Rotate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이 Rotate 명령어를 엔터를 누르면은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오시고 여기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엔터를 누르면은 기준점을 잡으라고 나오실 거예요 기준점을 잡으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중간점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회전할 각도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뭐 한 30도만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30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30도만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거를 다시 돌려서 여기에 다시 맞추겠다 이렇게 되면은 또 R5 Rotate 입력을 하고 혹은 상단에 회전 클릭을 한 다음에 엔터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중간점 잡아주고 다시 한번 돌려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각도에 뭐 90도든 180도든 이미 30이 왔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150도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180도를 돌려야지 원점으로 가니까 여기서 오서 150도만 줘서 선을 돌린 다음에 다시 이쪽이 일치하게 선을 회전시킨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복사라는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py 라는 명령어로 동작을 하고 이 copy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런 사각형을 여러 개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복사 이제 클릭을 해서 포커스 이제 회전이나 뭐 이동처럼 뭐 첫 번째는 객체를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기준점을 잡아주라고 나올 거예요 모든 이제 맹령어들 중에서 보면은 이런 동작을 하기 전에 어떤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든 이동을 하든 회전을 하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기체를 잡고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복사라는 게 회전이라는 게 이동이라는 게 동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처음에 객체를 잡았고 기준점 설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객체를 복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입력을 해서 50만큼 100만큼 200만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더 copy라는 명령어로 복사 엔터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그 다음에 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1000만큼 가겠다 1000 이런 식으로 겹쳐서 지금 이동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복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한번 보여드린 거고 지금 오늘은 이제 이동이랑 회전 복사 이게 이제 어떻게 명령어가 동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명령어를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영상은 이제 수정이란 도구가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올릴 예정이어서 간격뒤우기라든지 대칭 복사 미러 혹은 자르기 연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에 또 올려드릴 거여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이동 회전 복사 붙어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동은 말 그대로 객체를 이동하는 이 객체를 딴 데로 이동하는 A라는 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명령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회전은 뭐 0도에서 30도 60도 90도 120도 이런 식으로 이 캐드 안에 있는 객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복사 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객체를 다른 곳에다 똑같은 복사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객체를 복사를 해서 다른 곳에도 넣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이동 회전 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명령어나 단축키는 타임라인에 따로 적어서 한번 유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격뒤우기 대칭복사 연장 자르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